솔직히 제 인생이 파도가 많았어요 눈이 안 보이기 전에도 저는 뭐 어머니도 막 3명 계셨고 중간에 아버지 막 돌아가시게 됐고 일찍 근데 아 희귀병?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고 그 희귀병으로 인해서 또 장애인이 누구나 될 수도 있구나 어쩌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총량 힘든 거라는 건 총량이 있는 법인데 그냥 몰아서 맞았다고 생각할까? 나 몰아서 싹 다 맞았으니까 어쩌면 내가 빠르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그거를 획득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사실 이 앞에 커피 잔인 이거를 여기 치우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아 상관없습니다 어 이거 그거 같다 라디오 하는 거 같네 컨셉이 팟캐스트 라디오 그래서 한솔님을 비추는 카메라가 두 대가 있고요 저를 비추는 카메라가 한 대가 있고 저희 둘을 다 비추는 카메라가 또 총 네 대로 찍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솔님이 콘텐츠 찍으실 때 시선 카메라 찍을 때 시선을 되게 잘 맞추는 방법 연습하시는 것들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눈이 잘 맞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으실까요? 이렇게 진행하면? 네 괜찮아요 중간에라도 제가 아 여기를 봐야 된다 여기를 봐라 막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잘 맞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하나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가 살짝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지에도 그런 걸 하나 써놨었는데 저도 시각정예인 분을 게스트로 모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또 너무 조심스럽고 막 너무 배려하는 것처럼 하는 게 사실 더 불편하다 있는 그대로 편하게 대해주는 게 좋다 농담도 살짝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당사자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그게 뭐 제일 정확하긴 하죠 이게 사람마다 진짜 뭐 장애가 있든 없든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근데 다만 이게 장애가 있으니까 뭐 혹시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 같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막 따라주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근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저한테 막 이런 댓글도 다 세요 난솔님을 전 길거리에서 봤다 아는 척을 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보통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지금 너한테 간다 나 지금 너한테 갈 거야 아 쟤 나한테 오는구나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시각장애인은 그걸 못 보니까 놀라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물어보셔라 근데 제가 가끔씩 소리를 지를 수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아 네 그냥 근데 조심스럽게 혹시 도움이? 도움이 라고 하면 대충 알거든요 그 도움 필요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물어봐 주시면 제일 좋다 근데 저희 시작한 거였죠 오프닝 멘트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저는 좋습니다 사실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편집하기가 제가 오히려 좋아요 아 진짜요? 그럼 저도 좀 모르니까 여쭤볼게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더 괜찮죠? 아 저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네 똑같아요 이게 장애랑 이게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일단 오프닝 멘트만 한번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의 사고실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저희 사고실험 시즌2가 오늘 마지막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유쾌한 시선과 관점을 가진 콘텐츠로 풀어내고 계신 구독자 87만 명의 유튜버 원샷한솔 김한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원샷한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크리에이터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사고실험 프로그램에 출연을 수락하고 나와주시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계기요? 일단은 너무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나왔고요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한번 봐야겠다 아 제가 보진 못하지만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뭔가 진솔하게 제 유튜브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여기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깊이가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한번 대화를 통해서 알아봐야겠다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한솔님 원래 콘텐츠도 많이 보고 사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장애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또 콘텐츠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한솔님만큼 이렇게 잘하시는 채널이 되게 드물잖아요 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어떤 가르침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배울게요 하면서 한번 네 그러면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한솔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18살 때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게 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분들은 또 저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야 자꾸 아니라고 하거든요 저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맞고 중증이다 18살 때 갑자기 레버시신경병증이라는 희귀병이 딱 와가지고 이게 청소년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많이 발병을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른쪽 눈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신경이 싹 약해지면서 그때까지도 뭐 사실 안과에 가면 3일 약 지어주면은 3일 약 먹고 딱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은 큰 병원에 가라 갑자기 하니까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도 이게 희귀병이니까 알지 못해가지고 병원 입원해서 2, 3일 정도 입원하면 나을 거다 퇴원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나머지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시 하고 아 이거 희귀병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18살이면 사실 그 딱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경계에서 되게 예민한 나이잖아요 정말 너무 급작스럽고 예상도 못하는 순간에 닥쳤던 거니까 이게 찾아왔던 것처럼 금방 사라지는 증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 18살 때까지 제가 뭐 아파봤자 뭐 감기 살짝 요 정도고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전 시력 2.0 거의 뭐 독수리 저는 아 진짜 그 정도로 안과랑은 특히나 더더욱 나랑은 인연이 없는 곳이었는데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8살이면 진짜 한창 꿈 많고 어쩌면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더 자유도 많아질 것 같고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딱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뺨 때려보잖아요 제 뺨을 막 계속 쳐봤어요 이거 맞아? 근데 너무 아파요 진짜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시력이 회복될 거다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다시 모일 거다 그래서 저는 잠을 계속 잤어요 근데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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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시력은 돌아오지 않고 이게 아 현실이구나 그때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희귀병이라는 거 자체가 하도 이제 드라마에 희귀병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이렇게 내가 겪게 되면 그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되게 힘든 맞죠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실 재벌이 갑자기 나에게 고백하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이거 드라마잖아요 심지어 저는 왜 더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제 인생이 파도가 많았어요 눈이 안 보이기 전에도 저는 뭐 가정환경도 되게 스펙타클 했고 어머니도 막 3명 계셨고 중간에 아버지 막 돌아가시게 됐고 일찍 나에게는 이제 안 좋은 일 올 거 다 왔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더욱더 강력하게 근데 아 희귀병?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고 그 희귀병으로 인해서 또 장애인이 누구나 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정말 삶의 엄청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맞이하셔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이전까지 영위해오던 어떤 방식들을 없애버리는 것조차도 일이잖아요 제일 급격하게 적응이 필요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모든 것이긴 한데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 일단 이 물리적인 부분을 극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똑같겠지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심리적인 부분이 극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나의 심리를 케어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그게 진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결심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18살 때까지의 인생 그리고 18살 때부터 시각장애인 1살 그때부터 1살이다 그래서 저는 현재 뭐 14살, 15살 정도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얘기를 듣지만 이게 상상이 진짜 안 되는 거죠 근데 한솔님은 이걸 수용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돌아갈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몇 달 만에 그게 될 수 있었을까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진짜 막 와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손해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시간도 손해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빨리 어른이 돼서 돈도 벌고 싶고 큰엄마 큰아빠 호강도 막 시켜드리고 싶고 한데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 약간 좀 계산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힘든 거라는 건 총량이 있는 법인데 그냥 몰아서 맞았다고 생각할까? 그냥 몰아서 이거 싹 맞았다 나 몰아서 싹 다 맞았으니까 어쩌면 내가 빠르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그거를 획득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건 생각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지금 내가 걸어가봐야 황금이 있는지 보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힘들지만 제가 제 엉덩이를 찰싹 찰싹 쳤죠? 야 가야 된다 점자도 막 6개월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한 달로 줄이자 아 점자 처음에 하는데 엄청 어려워요 읽는 게 그쵸 그리고 사실 언어잖아요 그게 언어를 새로 배우는 게 원래 나이가 들수록 되게 어려운 일인데 18, 19대 거의 처음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저도 이거 안 되나? 일주일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읽어지는 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봤던 사람이니까 막 보고 싶어서 막 눈에다 갖다 대도 안 보이고 아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하니까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하니까 읽히더라고요 아 집념으로? 네 집념 인간은 진짜 된다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했는데 다음 거 못하겠어? 하면서 이제 막 복지관 가서 원래 지팡이 먼저 배우고 막 길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수업이 예를 들어 3월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러네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다 보니까 어떤 강습이나 재활이나 훈련 뭐 이런 것도 정해진 시간에 딱 사람 모여와서 시작하고 나에겐 두 달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 내가 길을 다녀야 되고 혼자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무서웠어서 못 나갔거든요 집 밖을 그냥 나가보자 처음엔 뭐 한 발짝 두 발짝이었던 게 나중에 집 앞에 슈퍼 슈퍼에서 지하철역 지하철역에서 또 어딘가의 목적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제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도에 장애인된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늦게 장애인이 되면은 제가 가서 말해주는 게 일단 위로는 해주지만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 앞으로 너의 길이 진짜 창창대로가 되냐 아니면은 더욱더 힘들어지냐 그랬을 때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냉정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선 내가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현실적인데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보는 분들 중에 비장애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장애가 근데 진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솔직히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 경우에도 선천적인 비율이랑 후천적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사실 그러려고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거인 거잖아요 이게 내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후천선천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비율이 9대 1이에요 후천이 9 네! 후천이 9! 사람들이 약간 잘 모르시는 게 우리가 소수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장애인구가 등록된 것만 250만이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이게 한국 기준인 거지 또 장애 기준을 다른 나라에서 한 걸로 대입해보면 미국은 10%가 넘고 호주는 뭐 10 몇 프로? 뭐 다른 데 유럽 가면 20%까지도 장애인구를 봐요 그럼 누구나가 사실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인터뷰도 저도 제 채널에서 많이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의사선생님이셨는데 실명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그냥 놀러가다가 사고나서 장애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 내일일 수도 있다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래사회의 후손들에게 우리 이 사회를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손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살아야 되고 노인이 돼가지고 황반변성 이걸로 시각장애인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한솔님의 다시 그 여정으로 돌아가서 그럼 점자를 배우시고 나서 새삼 근데 그런 게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점자가 진짜 별로 없다 아 느꼈어요 이런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공부하면서 아 책 사러 가야지 서점에 가는데 책이 없어요 어 당장 내년에 수능인데 공부할 책이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점자로 된 책 자체가 엄청 없어요 대학은 갔는데 전공서적이 점자로 된 게 없으니까 책을 사다가 점자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맡겨야 돼요 근데 그 맡기면은 평균적으로 걸리는 제작 시간이 몇 개월이에요 맡겼더니 중간고사 일주일 전날 왔어요 일단 여기까지만이라도 보세요 하고 이거는 과연 내 능력의 문제일까?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상상해보게 되잖아요 순간 되게 섬뜩했던 게 진짜 서점에 갔는데 책장에 서가의 책들이 꽂혀 있는데 그게 비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일상 속에서 어 음료수에 점자가 있네? 하고 만졌는데 음료 아 이거 왜 적어놨지 음료를? 이게 술과 음료를 구분한 정도로 알려주는 건가? 모르겠더라고요 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딱 점자를 배우고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실제로도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라던가 학습을 이렇게 쭉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게 낮을 수밖에 없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선 그 끊임없는 그 과정을 계속해야 돼요 일단 청소년 시절부터 책을 계속 제작해야 되고 남들은 뭐 A, B, C 출판사에서 나온 거 다 볼 때도 A에서만 나온 거 계속 하나로 공부해야 되고 그렇다고 오디오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의 장애인이 된 느낌? 눈이 안 보이지만 정보의 장애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다니셨어요? 네 맞아요 원래 이제 특수교육이랑 사회복지학과랑 경영학과를 다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경영학과에 진학하셨던 이유가? 저는 일단 남들하고 똑같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나 봐요 선생님들은 다 저한테 사회복지학과 아니면 특수교육학과를 가라고 했어요 경영학과는 절대 가지 마라 왜냐면 시각장애인이 가서 너 좋을 게 없다 책도 없다 너 공부도 이렇게 시각적인 게 많다 가봤자 고생한다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제가 그래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제가 갔을 때 그러면 그 후에 하고 싶은 사람도 조금이나마 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그 길을 한번 경험해보자 미리 경험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누군가한테 그 사람들도 편할 수 있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조언이 또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특수교육학과랑 사회복지학과는 거기에 어떤 행정 직원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떤 교육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팅이 되어 있고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생각해보면 저도 제 학번에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안 계셨고 진학을 하시고 실제로 어떠셨어요? 진학을 하시고 후회를 했죠 제가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아닌 장애인식 개선 강사가 된 줄 알았어요 제가 장애가 뭐고요 교수님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앞으로 장애 학생들이나 또 다른 학생들이 왔을 때 또 다닐 수가 있고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점차 블록도 막 생기고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들도 생기고 시험도 교수님들이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모르니까 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 이렇게 시험을 보면 됩니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님은 근데 야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 이런 말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교수님 모든 학생들의 눈을 가리시죠 저는 지금 눈 가리고 시험 보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떻게 어긋납니까? 제가 이런 말들도 하면서 시험을 보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장학금을 받았죠 깨알자란 근데 사실 대단한 일인 거니까 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그 뒤로 입학하시면 교수님들이 시험지 어떻게 내줘야 되는지 아는 거고 과장이 아니잖아요 진짜 뚫어 놨으면 그다음 사람들은 그걸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진짜 저때는요 대학 아 저때는 진짜 아직도 학교 가서 제가 장애 학생 친구들 부스도 하고 그래요 애들이 힘들다고 하면 가요 근데 진짜 저때는 축제 보기 힘들었어요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자리도 없지 막 그 학생의 친구들이 아 이 길로는 못 들어간다 장애 학생들은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못 볼 것 같다 못 볼 것 같다? 네 입장이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도 돈 냈다 나 공짜로 다니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공간도 마련되고 휠체어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축제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죠 박수 한번? 네 박수 그럼 이제 한솔님은 대학 졸업하시고 할 즈음에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 말고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 진짜 없었어요 어른들은 공무원 하라고 하지 아니면 교사를 해라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해라 보통 이 안에서 끝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안 받는 게 심지어 제가 이 고민이 분명히 내가 졸업할 때쯤에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여러 경험을 하자 해서 막 춤도 추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또 막 스피치 대회도 나가보고 나는 말을 하는 게 참 재밌고 좋은 사람인데 그거에 맞는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제가 해외연수를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미국 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들을 인터뷰해보고 못할 게 뭐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장애인인데 할 수 있지 그거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만들어보자 그 말 때문이라도 결과값이 되든 안 되든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게 사실 그 상상을 더 크게 하고 더 큰 걸 이루는 사람이 진짜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계획했던 걸 성취하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시도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근육 같은 게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 근육 성취 근육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되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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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빈도가 높아야 더 뭔가 자유로운 것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해볼 수 있냐 그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주의해서 그런 말들을 해주느냐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저는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각쟁이니 했을 때 볼까? 재밌을까? 장애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 에이 이랬는데 근데 미리 그렇게 한계를 져버리면은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럼 인생이 재밌을까?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남의 말들을 잠깐 무시해야겠다 해놓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한솔님의 유튜브 채널 이제 원샷한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초기에는 구독자가 좀 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 9개월 정도 동안 구독자가 1000명 맞아요 그렇게 초기엔 좀 안 모이던 구독자가 급격하게 성장한 어떤 분기점 같은 게 있었을 텐데 특정한 영상 때문인지 아니면 채널의 전략이나 방향성을 완전 바꾸셨던 건지 이게 저는 아 물론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지만 와 진짜 안 오른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짓 하셨냐면 어 조회수가 잘 안 오르네 내가 한 번 더 눌러서 1회 올려야겠다 한 번 더 눌러서 1회 더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썸네일이랑 이런 제목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영상만 재밌으면 되지 10분짜리면 막 5, 6분 이상 지속시간 나오잖아요 너무 잘 나오시는데 괜찮은 편이잖아요 어 근데 왜 조회수는 안 나오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제목과 썸네일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챙기게 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하면서 3개월 후에 2만 명인가 됐어요 그때 버스를 탔었나? 제가 그냥 원래 다른 영상을 찍으려다가 그냥 못 찍고 그냥 내가 버스 타는 거나 한 번 보여줄까? 왜냐면 그때 제가 버스를 좀 타고 다녔었거든요 마을 버스를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그게 갑자기 100만에 200만에 막 가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면서 그 전에 올렸던 50개 60개 영상들도 갑자기 막 몇십만 회로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눈이 안 보이는 나만 버스를 타기 힘든 건 아닌가 보구나 사람들이 몇천 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이랬어요 저도 이랬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 기사님도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앞으로 더 이렇게 해보겠다 어 그렇게 달아주니까 뭔가 이 영상 안에서 공감의 장이 열린 느낌? 또 운도 따랐던 거 같고 그 영상을 딱 하나 올리는 순간 2만 명이었던 구독자가 한 달 후에 갑자기? 12만 명인가? 10만 명이 들었어요 한 달 만에 그런 식으로 감을 찾아갔던 거 같아요 거기서도 성공 경험 굳이 내가 아 나 이 메시지 전달할 거니까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란 사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에 도달을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채널이 커진 거 같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근데 그 간격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솔님이 실제로 겪는 것 중에서는 나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불편하거나 뭐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한솔님이 하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유튜브를 할 당시에 제가 아무튼 시각장애인이 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했으니까 저는 시각장애인이 처음 됐을 때 그 힘듦에 대해서는 많이 희석이 됐단 말이에요 많이 힘든 것도 사라졌고 제 힘든 것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의 힘듦이 생긴 거예요 좀 복잡한 힘듦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봤자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잘 모르니까 말해도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때 그냥 진짜 내가 시각장애인 한 살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 채널을 앞으로도 사람들이 보려면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전달을 하려면 진짜 1단계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하셨죠? 저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단계별로 키워드별로 밥은 이렇게 먹어요 버스는 이렇게 타요 지하철은 이렇게 타요 그리고 연애는 뭐 이렇게 해요 연애할 땐 이렇게 힘들어요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복잡한 것까지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새롭게 진짜 듣고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비유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솔님은 시각장애에 대해서 박사급의 주제를 사실 이미 내가 살면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 시선에 맞춰서 단계를 나누고 한마디로 진짜 커리큘럼을 짜는 것처럼 접근을 해야만 했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근데 저는 그 복잡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앞에 그런 이해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확실히 덜 와닿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 복잡한 힘듦 복잡한 고민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저도 궁금해지고 그냥 뭔가 저는 뭔가 그런 틀을 깨고 싶었어요 어떤 틀이었냐면 제가 TV를 처음 봤을 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 관련해서는 다큐멘터리나 뉴스에만 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능 같은 데는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데는 안 나오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할당제가 있어요 드라마에 장애인이 나와야 된다 워낙 연기 잘하는 장애인분들도 있고 근데 한국에도 그런 게 생기면 좋겠다 한국에 그렇게 되는데 내 채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저는 또 예능 같은 거 재밌는 거에도 장애인들도 나와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조심스럽고 이런 것도 예능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요새 뭐 암살 개그 그러니까 암살 개그 왜냐면 제가 최근에 쇼츠 올린 거에도 제가 팔 없는 누나랑 막 이렇게 장난을 쳤거든요 그냥 남매처럼 하면서 상한 그걸 아 진짜 니가 떠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 손 없는데? 나도 안 보여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조회수로 증명되지 않았을까? 400만 회가 나왔거든요 되게 댓글이 재밌었어요 판사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웃겼습니다 판사님 어쩌죠? 천 개가 넘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런 거 충분히 재밌어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이게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선은 제가 뭐라고 말을 얹기는 좀 어려운데 분명히 그 장르 기회는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장애인과 함께 뭐 이렇게 예능을 꾸려간다거나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가 좋은 게 제일 재밌는 모습을 제가 기획해서 막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는 막 구독자가 많아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100만명 200만명 300만명 되면은 불러주지 않을까요? 응 제가 준비해서 갈게요 부르세요 저를 할 정도로 제가 재밌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에는 방송이 이렇게 열려있어 그리고 기업들도 장애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고 이런 거를 고민하고 많이 개발하고 있어 왜냐면 진짜 실제로 많이 AI도 개발하고 하고 있거든요 막 협업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다 음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왜 이야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원래는 제가 정신을 좀 잘 차리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이전에 했고 사실 저 지금 약간 말렸어요 한소연님한테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진짜요? 네 와 그럼 잠깐 저희 한번 쉬었다가 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1분 마무리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하하하하 하나 네 네 자